안녕하세요. 저는 전국시민단체총연합의 총괄본부장으로 있는 서강석이라고 합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. 답지 아니하게 갑자기 이렇게 누님들, 우리 형님,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. 다들 건강하시죠?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에 즐겁고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음속에 가졌던 스트레스 완전히 다 버리시고 여기다 남겨놓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반갑습니다.